통영 중앙시장의 대로변에는 통영의 명물 꿀빵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.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통영의 대표적인 꿀빵. 그런데 이 집은 모양까지 특이합니다. 통영시 전체적으로 랜드마크가 아닌데요. 어쨌든 이런 건물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. 번개같이 안 보였나요? 상품이 아닌데. 감사합니다. 여기 시장에 들어온 지는 한 2000년부터니까 18년? 맛에 대한 고집과 자부심도 남다릅니다. 꿀빵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인심 좋은 맛보기입니다. 아우, 맛있습니다. 생각했던 그 맛인가요?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게 반죽이거든요. 이거는 우유 반죽이에요. 저희는 물은 하나도 안 섞습니다. 우유에 또 물 하나 들어가요. 반죽은 기계가 해도 만드는 건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는데요. 28에서 30그람. 그 정도 돼야. 보세요. 이거요? 이거요? 네. 이거 보면. 오, 이것도 28그람입니다. 다 이게 맞아야죠. 오랜 경험을 한 소는 저울만큼이나 정확하고 빠릅니다. 기름에 튀겨낸 꿀빵은 기름을 빼고 쟁반에서 식혀주는 시간을 갖는데요.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맛은 다 다르다고 합니다. 해일 때는 한 1,500개 하고 주말 바쁠 때는 한 5,6천 개. 소도 중요하지만 꿀빵의 식감과 맛을 결정하는 건 꿀빵피라고 하는데요. 단순해 보이는 모양의 간식이지만 들어가는 재료도 만드는 공정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. 드디어 윤기 좌르르 흐르는 꿀빵 완성입니다. 고구마, 팝, 완두콩, 그다음에 이게 유자입니다. 우와, 다섯 가지 맛 다 먹어보고 싶네요. 우리는 이 검냉을, 온도가 영하 27도에서 검냉을 시켜요. 왜 이렇게 하냐면, 지금 영하 27도거든요. 이게 돼서 아침에 한 게 돼서 이렇게 깡깡 얼어있어요. 풀빵을 받았을 때 약간 조금 얼어있어요.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 한 20분 정도 나와보면 여기 이런 빵처럼 이렇게 돼. 이렇게 엽고, 여기에 지금 한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엽고, 이렇게 종이들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, 이렇게 잡고, 이렇게 잡고 밀폐를 시켜줘요. 아무것도 아닌데, 글자 하나 손수 써서 보내는 게 사실은 정감이 갈 수도 있거든요. 꿀빵집 사장님과 닮은 외모의 이 사람은 사장님의 라이벌이라는데요. 이거 얼마예요? 어?